안좋아 반성 틀었고 한 번 가고 안 찍어야지 스킵으로 싸우고 슬도 안가고 바로 갈게 바로 죽으시는거 아니야? 클리어 한 번만 해주세요 없어 뭐야 어디?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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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놔 아니야 저기 온쪽 잡았어 들어오라 나 갔다 들어가야겠다 왜요? 장점 못 갈게 저런 형 그 자리는 겁나 잘 보인다 자리에 옮기세요 아니 없다 나 3층 9층 못더라 옥상 올라가요 옥상 뭐 뭐라고 인도에 달려서 가만히 있는데 저기에서 사람이 나오네 아 아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아 쟤는 뭐지 잘 먹고 간다 야 쟤는 장비가 뭐야 쟤는 장비가 뭐냐고 네? 쟤는 장비가 뭐냐고 알틴의 오클 값인데 이상한 오클 값이고요 무기 AK 이거 드릴게요 근데 이거 소음 좀 많이 보셔야겠는데 에르꼬셋인데 에르꼬셋 AK가 어 내 팀은 반동색 05라 아닌가 이거 반동색 저러쳐요 그래 그래야 소음기 껴도 반동색 58댄가 6댄가 소음기도 안 껴습니다 원래 28에 못 껴 수 있겠어 쌍꺼 껴겠어 진짜 아마 갑판은 제가 다 찢어놓고 뚝배기를 흥미친 것 같은데 걔 뭘 찍은데 불이 바로 뒤에 있었다는 거야? 모르겠어 아 타움이 보니까 걔도 1.5티어 애플했나 보다 인투 떨려서 걔 28댄에 한 명 네 인투 떨려서 무릎이 약간 늦었네 얘 좀 늦게 들어가자 제가 1,3층 탈게요 형님 맞나? 제가 1,3층 차례 맞나? 어 니가 1,3층 맞다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나도 오늘 레덱스 하나 좀 나와줄 수 있잖냐 내가 3층에 그가 있거든 308호씨 문 따고 들어가 있는거죠? 아냐 아냐 알았으면 안했으면 제가 싸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다 끝기로 간다 2층에서 간다 네 중계 좀 더 잘라내는거죠 진짜 가방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가방? 구렸던 걸로 기억이 안 나네요 구렸던 걸로 기억이 안 나네요 나 지금 가방이 좀 급해서 저도 가방이 좀 급하긴 하네요 저도 가방이 급하긴 하네요 그 가방은 그렇게 안 남았어 자, 헌드 끝기로 올라갑니다 갑박 엄청 무거운데? 이거 안 쓸 거 같은데? 그냥 보험으로 줄까? 에르구가 엄청 떨어지고 너 328호야 303호 중계 쪽 라인으로 털어야지 아 그네 깜빡 깜빡 내가 레넥스 턴다 깜빡 깜빡 내가 털어야지 깜빡 깜빡 안녕 아마도 회원님 이거 드릴게요 니가 팔아라 아 아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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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안 쓸 거 같아 니가 팔아라 저 이거 잠깐만 잠시만 발수 틀렸던 것 같은데? 이거 좀 먹어둘게요 약 한 번 할게요 저도 뭐 들은 거 같아요 방금 형님 걸었어요? 방금 형님 걸었어요? 한 번 더 가르치다. 휴님, 이 자리에 한 번 와 보세요. 이런 자리가 있었네? 어디있어? 저저저. 이리 와 보실래요? 여기에서 견제하면 됐네. 보인다. 근데 보여줘. 휴일이었다. 근데 이게 차이가 큰 게 여기에서 대기셨을 때. 저 개구멍으로 떨어집니다.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저거 도져볼거야. 조금 있으면 저 떨어지면 빠졌는데. 잘못 들었나? 우선 차명 하자. 올라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. 316코가 나. 스틱하기 같아. 돌아오실 수도 있어. 급기 한번 클리어 할게. 네. 형님 갚아 쓸 생각 없으세요? 저 안 그러면 버릴 것 같은데 이거. 크루 싸우고. 나 아니야. 어느 쪽이야? 중계. 나 1층 갈게. Sheet. Suppose weWill 여기 있지? 아니요 저 아니에요 회계 있어요 저기 회계 있다고? 네 제가 졌어요 3층? 네 3층 회계